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코빅의 신흥강자 2주 연속 베테랑들을 이기고. 코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질풍노도의 우리 신인들. 이번 주 더 재미있고 강력한 우승을 준비한 우리 신인들이 준비한 SOS 해상구조대가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지난주 신인들이 뽑힌 건 순전히 운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베테랑들이 준비한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싶다, 2번. 마! 네가 소년아 남성동사이지? 내가 이봐! 네가 소년이라고! 슛! 슛! 골이야 골! 커피를 마시지! 네가 소년이라고! 그만해! 남성동사이지! 아유, 또 졌네. 아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마! 너, 너는 소장! 남성동사이지! 김포살아야! 개인기를 쓸데없어 준비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왜 때려오는 거 아니야? 개인기를 하지 말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거야. 아유... 신인들이 준비한 SOS 해상구조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바다다! 바다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빠졌네! 저기요, 누구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하하하 , Fighter 1, 2, 1, 2 1, 2, 3, 2, 3, 2, 3, 2, 3, 1, 2, 3, 3, 4, 4, 5, 6, 7, 8, 9, 10, 11, 11, 12, 13, 14, 14, 14, 14, 15, 16, 17, 18, 18, 19, 19, 20, 21, 21. 저기요. 저기 지금 여자 2명 빠졌거든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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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안 들어가. 아니, 그러면 뭐라도 던져서 구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짜장면 시키실 분.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 반응이 좋은 우리 신인들의 코너. 이대로 신인들의 개그를 계속 본다, 1번. 아니다. 베테랑들이 새롭게 갑색한 걸 본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베테랑과 함께하는 SOS 해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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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Cause I'm always ready I won't let you out of my sight I'll be ready I'll be ready Never you fear No, don't you fear I'll be ready Forever and always 으악 으응 죽어 으악 아 총에 맞은 황재성, 과연 문세용과 양세찬은 어떤 치료로 황재성을 치료해줄까요? 깃털로 우승치료를 한다, 1번. 아니다. 얼음으로 차가운 냉찜질을 한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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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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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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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그 아이스크림 사왔다. 너희들 먹고, 인마. 저희들. 아이스크림 파트넨이 아이스크림 Bateman.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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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간에 리허설까지 생겼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